오늘 또 준비연장 맡아갖고 서울로회 50주년 감사음악회를 이렇게 승황리에 마쳤습니다. 또 전국에 많은 노예가 있을 줄 아는데 또 오늘 좋은 위드 코로나 시기에 음악제 한 거 한 말씀 해주시죠. 사실 우리 서울로회가 50주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여러가지 행사들을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이렇게 감사음악회를 하게 된 것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위드 코로나가 돼서 이제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